이 중 하나를 저희가 뽑아가면 되나요?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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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나 이거 G80 상품이 자동차였어 진짜?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이긴 사람이 상품이 자동차예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골라는 거 구매해야지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봤었구나 어떻게 용기하고 있지? 바로 형국장 서란 형국장 1위야 2위 역전했어 초롱량을 57장으로 익히기 어 나왔는데 나은이가 방만 봐야지 57장으로 익히기 이야 저걸 좀 노려야겠어 네가 나 네가 봐야 내 거야 난 내 거야 아까 나은이가 나은이 거 구렸나봐 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블랙카드는 8형이 나은이 그럴 줄 알았다 누가 넣은 거예요? 이 중에 있어요 그 전에 블랙카드 누구였지? 죄송합니다 네가 고른 거 아니야? 전 그때 없었어요 근데 전 지금 누군지 알 거 같아 마지막으로 골랐을 때 없었다고? 아예? 내가 마지막에 가방을 골랐을 때는 분명히 없었어요 아 진짜? 그러면은 우리 그런 거 같아 받은 받았는데 생겼어요 진짜로?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누군지 알 거 같아 boils 네 그럴 거야 쟤 지금 협력했다니까 따놔 놓은 거야 우와 정은지 진짜 정은지 배신 대박 아니야 지금 보면 안 되지 우와 내 거에는 거 봐 언니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이거 죽어 아 진심 처음에 하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야 근데? 나도 지금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잖아 하영이한테 넣을래 하영이 있잖아 하영이 있잖아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이 언니들 갑자기 기분 좋아졌잖아 근데 누군지 알 거 같아요 난 방금 표정을 읽었어 왜 날 쳐다봐 난 남자 아니면 은지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야 언니야 누가 와요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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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추라는 거 뭐야 뭐야 아 뭔데 기대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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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아 세상에 제일 놀랐어 진짜 우리 노래로 남자 댄서 분들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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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소름 돋지? 땅 흔들려 땅 흔들려 어 이거 여자친구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누구세요? 어 저거는 굉장히 범상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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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이 흔들려 흔들려 이렇게 이런 건가? 아 뭐야 이번에 혼자 흔들려 맛있었어요 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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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아다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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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é 너무 높아 이제 지금 네가 우와 tus 네가 너무 높아 찍기다 진짜 나 응 너는 지금 거짓말 응 응 응 아 형님 도영아 멋있다 멋있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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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거야! 내 거야! 돈은 돈을 돈을 갖고 가요 남의 돈을 갖고 가요 다 섰나 봐 저는 이건 아니죠 이건 진짜 운이 나 그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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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은 어떡하냐 힘들어하셔서 우리 애들 무서운데 오리보다 힘드실 거예요 저희 약간 좀 프로놈 짐승 같은데 아까 보셨죠? 아까 미리 맛보기에 보셨죠? 안다! 함부로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기싸움 기싸움 하고 있어 자 그럼 대신 스타 챔피언십 드랑스로이고 아 저기서요 그 첫 프랑스로 레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몰기를 했잖아 얘들아 저요 그냥 가죠? 그냥 가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한 명씩 맞자 여기 있을 거예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왜 하세요? 왜 하세요? 땐는데 어떻게 해요? 말로 해요 말로 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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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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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어디 차요? 야! 너무 빨리! 아! 나니! 나니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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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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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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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로 뜯기셨어 어 나 진짜 못되겠다 이제 어 나 진짜 못되겠다 이제 주세요 가방 주세요 가방 주세요 조심하세요 저희 층 나 어떡해 못뚫었지? 나 못뚫었지 나 못뚫었고 그 안 못뚫었으면 뭐 자부심부도 조금 뒤로 가주시면 안 돼요? 자부심부도 좀 나와주시면 안 돼요? 잡아도 잡은 게 아니죠 아 됐지 저 우리 카드 잠깐만 잠깐만 어 열심히 했는데 내 카드 방금 그렇게 우릴 눌렀단 말이소 아 얄미워요 아 애마리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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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근데 여긴 어차피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에이 몰라 다 잡으려 한 명 이리로 와 나와라 아 아 이거 뭐야 지그재그야 이거 로이 로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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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돼 나와라 그거 간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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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합시다 거 아휴 힘들잖아요 아휴 제발 부탁해요 진짜 저 하나도 없는데 소원 받으시면 안 돼요? 제발 연대 아 뭐야 나와라 그거 간다 나와라 그거 간다 아 뭐야 으아아아 акс 좋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카 nonprofits 이 골로주인 건 나야 나 달리기로 쥐 얘길 관심이 없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진짜 내가 망대편 내가 힘들게 내가 무슨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 죽었죠 아 그러지 아 진짜 이게 무는 거 알았어요 이로 그래 내가 물어버릴라 이로 물기 없기? 개인기? 나 개인기 없는데? 나 개인기 없는데? 저는 뭐 안 해도 돼요 앉아 있으라고 이제 1등이야 지금 언니 아까 꼴찌였는데? 대박이야 개인기 없어요 제발 개인기 없어요 딱 봐 딱 봐 다 할게요 너무 쉽다 그거 택시 땐 짜 진짜 택시 땐 짜 택시 땐 짜 택시 땐 짜 아 진짜 아 진짜 당황 아니야 아하 웃스러워요 잘 먹어야 돼 우스러워요 아하 아하하 빨리 빨리 없으려 아쉬워 아 진짜 재밋다 으아 샤넬 우유 제발 주세요 주세요. 제발 주세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핑크. 그냥 끼워요. 한 번만. 주세요. 제 연장자 집 너무 힘들어요. 주세요. 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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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진짜 너무해. 차 타고 가자, 집을. 주세요. 제 연장자 집 너무 힘들어요. 핑크. 뭐 하는 거야, 우리. 어, 진짜. 상관 뭐 해요, 이거. 감독님, 근데 이거는. 무슨 조용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왜 넣어놓으신 거예요? 나 진짜 이건 너무 서운해서. 감독님, 저게. 애교 자고 갔는데 중간에서 나 하쳤어요. 심지어. 하팩이 깨끗하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조용이 있어요. 어, 이게 진짜 하이에너야. 하이에너. 하이에너. 나 하나도 못 건졌어요. 아, 진짜 너무해. 언니. 괜찮아. 우리가 다 해, 언니? 어. 봐봐. 내가 윤보미 걸 잡았단 말이지. 야, 이거 원래. 원래 김남주 거야. 김남주 걸 내가 잡은 거야. 진짜 김남주다. 아, 진짜. 괜찮아. 우리 까만 별 없잖아. 까만 별 없으면 된 거야. 가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한 명은. 야, 둘 중에 한 명이다. 야, 괜찮아. 야, 없네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얘야. 잠깐만. 뭐야. 근데 봐봐. 봐봐. 별 계속 상관없이. 블랙 별이 있으면 별 치인 거죠. 야, 싸이. 저렇게 봐야 없는 게 나아. 없는 게 나아. 아이고, 나은이 얼굴에서 벌써 튀어나온 거야. 벌써 티가 나아. 아니, 근데 처음부터 나은이었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지. 아니에요. 아니, 나 뽐이야. 내가 봤을 때 뽐이야. 아니요, 블랙 별 나은이한테 있는 것 같아. 왜 저한테 그래요? 하나를 잡았는데 블랙 별이 나온 거야? 그러면 타데라. 아니요. 아니요. 나은이 너무 티 나. 아니, 왜요. 빈 가방을 멤버들에게 넘겨주세요. 빈 가방을 왜 줘, 감독님? 아, 무섭다. 빨리. 자, 여기야. 빈 가방. 자, 보라수 줘, 빨리. 오케이, 오케이. 하나 넣어줄게. 우와. 수고비. 기년도 제일 신났네. 나도 하나 넣어주면 안 돼? 남주야. 나 이거 진짜 죽어도 안 뺏기고 싶어요. 여기서 끝내주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심장이 아파요. 어, 나 2등이었는데. 남자 진짜 너 언니랑 알지? 많이 죽네? 되게 많이 죽은 건데? 야, 이거만 하잖아. 내가 방금이었어. 하영아. 내가 방금이었어. 하영아. 화해하자는 의미로 잘 안 넣었다. 다음레이스가 또 있어요? 다음레이스가 또 있어요? 와우. 거기서 일을 해야지. 여기서 일을 해야지. 어? 괜찮아, 지금. 아, 다행이 진짜 못하는데. 괜찮아, 하영아. 다행이 끝난 거 아니야? 뛰는 거 아니지 않을까? 우리끼리 빼는 거겠죠, 이제. 별 하나. 오케이. 애초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 이제 우리 간수만 잘하면 돼. 여러분, 지금 이 게임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이건 내 돈이라고. 네, 내 돈이죠. 내 별이라고. 네가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내 별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이건 모두의 것입니다. 그럼 나눠줘. 그럼? 저는 솔직히 별 많은 것 상관없어요. 나도. 별 할 편은 없습니다. 나도, 나도. 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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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좀 올려주세요. 그냥 얘기하시는데 더 클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시는데 더 클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시는데. 그냥 얘기하시는데 더 클 것 같은데. 좀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더 큰데? 아, 이게 더 큰데? 전체 레이시 두 번째 레이스입니다. 이번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최종 레이스는 이곳에 섬겨진 별 관절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네 번을 봤지? 네. 하늘은 두 박스를 여기 앞에 있으니 든들로 가입니까? 박스? 하늘은 두 두 번째 레이스죠? 하늘은 두 번째 레이스는 이 층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층으로to2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아, 나은아, 나은아 잘 가면 돼요? 아 왜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거야? 아 검은 별을 숨기는 건가? 아 오랜만에 운동을 했네 회복 중인데? 혼정말이 많아졌어 의욕만 많아졌어 초딩 같아 초딩 나는 개인적으로 동맹하실 분 찾아요 금이 나와도 반딩하고 누구랑? 형아님 별로 반딩 벌칙인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다 근데 너 우리 둘이 끝이 많이 줄게 이 말은 크라큰 복선이 되어서 그들은 이 말 얼마나 나중에 제안을 가져오는 말인지 모르고 공주가 굉장히 여유롭네 몇 개요 지금 솔직히 31개 아니 참 보미 내가 아까 새 난 거 봤다 지금 이만큼이요 언니 그렇게 공개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만큼 동맹하려면 안 되겠네 아니 아니 부럽다고 왜 이렇게 돈이 무넙다 자 레이싱 스타 챔피언 시 최종 레이스 별을 찾아라 그럼 레이스 시작합니다 일단 와요 만약에 1등이랑 블랙 카드 두 개 다 있으면 두 개 다 하는 거죠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머 세상에. 여기는 못 숨기셨을 텐데. 여기 너무. 우리 친구가 향하는 곳은? 저 차인가? 다 2층을 노릴 때. 저는 2층을 노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오니까. 상자에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샀는데? 무슨 상자인 줄 알고? 이거 한 번도 만지면 안 되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열어도 안 되잖아. 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열고 있어. 근데 무슨 상자인지 모르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거 아니죠? 뭐야? 나 이제 슬슬 알 것 같은데? 박스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아닌데? oh. 아 아 아 제가 지금 두 개거든요 고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누가 열어봤네 누가 열어봤네 오케이 아 이미 내려갔어 이미 지금 다 맞았어 다 맞았어 다 맞았어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찾아야 돼 비밀 번호가 없겠지? 없죠? 다 맞았어 어? 잠깐만 됐겠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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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릴 수 없지 이렇게 이렇게 나 혼자 누릴 수 없지 나 혼자 누릴 수 없지 우와 두꺼워 건물별을 가진 멤버가 술래가 되어 여러분들 잠으로 출발합니다 건물별을 가진 멤버가 술래가 되어 여러분들 잠으로 출발합니다 술래가 있었어 아 이럴 때 맞았어 진짜 이럴 때 맞았어 천천히 이제 갈까요? 공동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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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별을glow가 숨겨가며 여러분을 잡으러 출발합니다 라온언니... 이미 누가 갔다 갔나 보네 이런 거 보면 뒤에서 나타나더라고 저 지금 무서워 아휴 저질 체력 빛을 2년 3년 하면 뭐하냐 빛을 2년 3년 하면 뭐하냐 빛을 2년 3년 하면 뭐하냐 이.. 이.. 근력만 줬지 체력은 아휴 아휴 이슈.. 언니 문이 없는데요? 안 돼 남편은 여기 3층인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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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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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지나가자 형님! 형님! 우리 어떡해요? 우리... 우리 어떡해요? 아이씨! 아이씨! 이랬는데 막 나은이 안녕! 형님! 여기 남조 왔다 갔죠? 여기 왜 카메라가 있을까? 이거 뭐 불안하지 않아요? 이거 깠을 때 있으면 가져가야 돼 무조건? 나 안 가져갈래 안 가져갈래 안 가져갈래 와 대박! 우와! 짱 멋있어! 대박! 누가 다 열어봤어! 아이씨! 이미 왔다 갔어! 와 여기 진짜 미러 같다 와 진짜 대박! 와 진짜 미래 같아요! 짱 신기해! 짱 신기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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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주세요! 아니 그게 아냐! 아 솔직히 저기 안 열었잖아! 까먹는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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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가까워! 아 진짜 살려주세요! 으악! 으악! 아이씨! 아이씨! 아! 같이 하면 난 누가... 하... 저희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씨! 저는 도망가도 되죠? 음... 우아! gustado! 아아 이 분실! 아우! 아이씨! 너무 쉽다고 했잖아! 제 생각에는 비밀번호 있는 쪽지가 있죠 감독님 아시죠? 감독님 비밀번호 있는 쪽지 있죠 맞죠? 그럼 찾고 와야 되겠어 좋아 카메라가 여기를 찍고 있어 똘이 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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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으로 빈통을 어? 방금으로 알았어 좋아 카메라를 찾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여기도 카메라 있는데? 네? 어디 찍니 오 얼굴도 whipped cream 아니지 나 왜 이렇게 잘해 나 어떡해 ize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 종이랑 노트 좀 주시면 안돼요 암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어차피 내가 갖고 있으면 애들 모르잖아 천천히 풀면 되지 펜 좀 빌려야겠다 어디 가서 근데 애들 다 어디로 도망갔지? 아우 수고 많으세요 진짜 누가? 누구답지? 제일 만만한 게 초롱언니 하영 남준 나 나 은지 배우답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꼭 잡아주세요 이거 먹고 난 숨어 있어야겠다 저건 안 돼 검은색 뮤직비디오 속 검은색 뮤직비디오 속 헉? 응? 5 뮤직비디오 속 시계가 가르치는 지금 5 뮤직비디오 속 시계가... 5 뮤직비디오 속 시계가... 5 뮤직비디오 속 시계가... 어, 뭐야? 잡아주세요! 어떻게든 넌다! 포기하는 게 빠를걸? 응? 아 여기가 저쪽에 저쪽에 나무줄 갔어 오케이 다했어 아우 찾았어? 언니 일로 가면 나와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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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괜찮으세요? 뭐하는거요? 왜 이러는거요? 왜요? 아하하하하 이거 되는거에요? 저희들 왜 매소됐는데 그들이 누구지? 이런거 못해요 저기 다른 멤버들 진짜 많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아니 너가 자꾸 이분들을 다시 넣으면 되다 언니 난 못해 저기 멤버도 많으니까 난 못해 함께 죽자 아하하하 아 살려주세요 아니 저기 아래 언니 이러다 우리 시간 끝나요 다른 멤버들을 찾아봐요 전 이제 안찾으세요 나 자신이 없어요 아 너무 다 세다 여기 언니 찾았어요? 아니 왜 아직 안찾았어요? 아 잠시만요 아 아 야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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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한마리 못하겠어 아 아 아 아.. 진짜 아프렸는데.. 아.. 진짜 야무지게도 내놨네.. 아까처럼 그냥 버티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아.. 그럼 안 뺏겼라.. 자신있어.. 동작은 안 뺏기고.. 아름다운.. 안 뺏기고.. 난 안 뺏기고.. 아 아 아 내가 뭐 여기 안돼 아 아 오늘 뭐해 상태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5 4 8 9 8 20 와 미웠는데 20분에 있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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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은 거 봐 시계가 가르치는 시간이야 예 이제 누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여러분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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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 또 지금. 네. 저희 아니죠? 아니, 왜? 눈을 줄래? 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 생활 딸거지들이랑 같이 와요 알았어, 가 내가 너 어떻게 너무 몰라 아휴... 할 수 있어 왜냐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워볼까? 지워볼까? 빨리 와요 저기 헬멧 딸거지들 온다고 지워볼까?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 잡아! 하영이 잡아! 하영이! 하영이! 진짜 말라! 저렇게! 나 안 죽어 나 안 죽을 거야 나 안 죽을 거야 나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빨리 빠져면 한번 찾아요 야, 아니야! 야! 야, 아니야! 하영이!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택반분들이잖아요? 하영이! 호위 별 제일 많으니까 하... 왜 나한테 주지? 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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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리로 갈 거니? 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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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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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이는 winning Deadpool sven time 하영이! 하영이! 제가 다음 멤버를 골라 놓고 가요 다음 멤버? 하영이온! 하영이! 하영이! 하영이예요!! 오케이 오하영 잡았다 제발 뭐야? 뭐야? 이거 뭐예요? 빨리! 이거 뭐예요? 키를 찾아야 돼요? 설마? 그냥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도둑이 도둑이 다 찾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체력 남비 너무 많이 했어 소리가 잠깐 바람 조절게요 아씨 더우시죠 아 아 지금 여러분들은 에이핑크의 레이싱 스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진짜 살려주세요 진짜 처음에 처음에 힌트 하나 있어요? 어? 나한테 힌트 하나 있어요? 힌트 있다고? 언니 여기 여기 나 힌트 있어? 나 힌트 있어? 나 힌트 있어 뭔데? 너 거짓말 하는 거지? 이게 없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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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박초롬 씨 그럼 세 볼게 그럼 한 명씩 해보자 아 한 명씩? 난 이미 했다니까 안 열리면 난 안 열랐어 ALI도 뻥치는 거지 이거 왜 뻥쳐요 언니? 힌트가 있다고 힌트가 있다고 힌트가 있다고 어떻게 하냐고 잠깐만 빨리 시간이 없다고 언니 뭐예요? 나도 지금 모르겠어 내가 11월 25일에 공사일 때 했거든요 이거 이거 많이 풀면은 세 한 세팅? 잠깐만 혹시 카드에 적혀있나봐 번호가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 우리 뭐 합쳐요 어떻게 해서 잘못했나 나 알려줄 테니까 언니 빨리 빨리 이거 뭔데 서로 진짜 일단 보자 잠깐만 아 진짜 너무 하시네 진짜 풀었지 넘지어 시계가 시계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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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왜 이렇게 가벼워 나 여기 있는 것보다 애들 찾는 게 빠르다니까 아 이 집 바닥 잘해 빨리 넘어진 김에 쉬어가랬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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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선생님한테 영상편지 하나 남겨도 돼요 네 PT를 바른 보람이 있네요 거의 2년 반 만에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근력이 많이 자랐구나 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PT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고객 평생 제작 김종국 선배님 만나러 가야겠다 어우 너무 악 썼더니 어우 힘들어 3 9 3 3 7 갑자기 수학공부하고 있어 4 7 9 7 7 7 9 2 9 10 5 7 7 3 6 7 12 10 10 10 11 11 8 10 11 빨리 도망가 대역지 사랑해요 박철호 1,2,3,4는? 1,2,3,4를 좀 봐야 된다고 1,2,3,4가 뭐지? 힌트 얻은 사람? 힌트 얻은 사람? 1,2,3,4 1,2,3,4는? 네? 아 언니 힌트지 그게 있었어요? 여기 밑에 정방판이 나와있어 1,2,3,4 혹시 찾은 거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나 하러 와 힌트? 올라온다 올라온다 다시 다 걸릴게요 근데 저 진짜 이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쉴까봐 나 지금 1위거든요 마이트 살짝 재밌었어 지금 1위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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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주가 저거 해도 남주가 몇 번이었지? 남주랑 다시 종매를 내줘야겠다 남주야 은지야 일로 와봐 남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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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누구야? 남준이? 남주야 잡아드릴까요? 오 멋있어 잡아드릴까요 이랬어 힘이 아직 남아있으시군요 그렇다면 한번 한 번 오 진짜 빨라 남주야 잠깐만 남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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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한번만 보여줘 남주야 아 그 남 기인은 한 번만 보여줘 너 큰 걸로 공유하자 너한테 풀었지 그래 네 거를 내가 풀었어 바다함 뭐 나왔어 세일 보고 사람 아니에요? 아니 아마 1010은 맞았죠? 이고? 파이브? 응 파이브가 가르치실 시간 1010 왜 1010이야? 니 무슨 시계 맞는데요? 파이브 뮤비 말하는거 아니야? 뮤비 뮤직비디오 시계 왜 1010이지? 고마워 언니 뭐 나왔는데? 나 빨고라서 빨고린 줄 알았는데? 대신 언니 이걸 내가 언니한테 공유했으니까 왜 1020이야? 근데 왜 1020이야? 이건 일단 비밀로 너 뻥친거지? 귀여워 Arabic 아들 인쇄 우리 간 아들 아들 간 아들 대비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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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한 장면 잠깐만 지금 머리에 뭐가 안 들어와요. 자 1년 365일. 오늘 에이징글 거리는 수는 2,436입니다. 2,436 플러스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 2,436. 은지야 너 흰 때 못 찾았어? 나 하나 찾았어. 우리 다 좋아하게 해야 돼. 지금 저거 딱 4개잖아. 너, 나은이, 남주. 나은이 없어. 너 남주? 청정? 하영. 아니야 하나를 못 찾았대. 4개인데. 하나가 남아있어. 나 물 좀. 하나를 못 찾은 거구나. 남주야 너 힌트 잊 수 없죠? 나한테 힌트 있지? 나한테 힌트 하나 있지? 너랑 나랑 나눠야 돼. 근데 지금 하나를 초롱 언니가 두고 있대. 언니랑 나랑 일단 나눌래요? 너무 많아.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받게 되면 공부하는 거고 반반. 계단을? 그러면은 김은. jut outbreak 정사 Getting riddenises. 놓아 whats we will do today. erem.com 난 어떻게 봐라예요? 혜영아 이리와, 너 나랑 처음부터 팀 했지? 네 너 우리 둘다 얘들아, 뭐해야 돼? 뭐해야 돼? 지금 힌트 먹는 사람만 들어와 다들 배신하지 마, 배신하지 마, 진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배신하지 마, 배신하지 마 빨리, 빨리 자, 빨리, 빨리 자, 자, 우선 배신하지 않게 어떻게 해? 저거 카드 만약에 하면 된다 나와는 데 없잖아 나와는 데 없잖아 나와는 데 없잖아 더 이상 안 되잖아 나, 페인트 있는 사람 나와 나 일단 힌트 꺼내봐 초록은 게 있잖아 하영이는 힌트 없어요? 초록은 하는 힌트 있어요? 이때 저거 있어요, 왠지 알아요? 힌트 보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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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그러면 야, 얘 없어 셋이서 가, 셋이서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뭐야 조색사 없으면 된 거 아니었는데 응, 그냥 우리 둘이 도망다닐래요? 우리 너, 힌트 있어? 저 없어요 힌트를 공유하고 일단 갈게 나 의견과 알려줘 뭐, 무슨 말이야? 나 힌트 없어요, 저는 진짜 없어? 진짜, 진짜 없어요 크리스토가 왔다시피 간 거야, 지금 따돌렸잖아요, 저 진짜 없어? 이거 없으면 먹자 알아요 근데 지금 저 빼고 우리 셋이 뭉쳐놨냐 우리 셋이 뭉쳐놨냐 우리 셋이 뭉쳐놨냐 어, 몰라 여기 진짜 데뷔실 우리 셋이 공유할 거예요? 어, 공유 그리고 나눠 셋이 카드 나눠? 응 셋이 카드 나눠? 응, 나눠, 아뇨, 밑에서 들어 자 아까 은지가 밑에 숨어 있었죠 미스터 춘 춘 춘, 너 옛날에 세봤잖아 우리 우리 오늘 자 데뷔 일수가 뭔데? 오늘 자 데뷔 일수다, 알아 야, 내가 망볼게 내가 하고 있어, 밖에서 망볼게 그럼 똑똑해, 똑똑 자, 자 네 자, 추회수 찾았어? 야, 남주야 너 아까 초록 언니 거 봤잖아 그거 불러, 그럼 빨리 너 초록 언니 할 줄이 얘기했잖아 힌트가 문제가 없잖아 조금만 해야 돼 아, 설마 알고 있는데 진짜 빨리 얘기해 우리 사실 남는 거죠, 지금? 확실히 응 애기 애기 앱 상상 애기 애기 공사 물건 애기 뭐였지, 2번이 뭐였지? 이제 너무 애기 언니 거에서 내 거 어, 배야 야 이거 어떻게 크게 틀어오겠냐? 가사 보면 되잖아. 가사에 나오는 거 줄 세면 되잖아. 가사에 뜨잖아. 14도. 14. 14도야? 총 1년월에 1분. 7, 3, 4, 4. 플러스 1년월에 1분. 3, 4, 4. 가자. 여러분 우리. 맞아요? 우리 셋. 조용히 가자. 조용히. 3, 4, 3, 4, 3, 4. 우리 이거 방송을 하고 가자. 진짜. 이거 만약에 야. 크로스 하트. 진짜. 진짜 만약에 이거 무너지는 사람은 진짜로. 진짜. 이제 망함. 우리 정상의 사람. 그래. 진짜. 오케이.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케이. 여기서 막 그런 게 있을 때 나중에 그러지. 찾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나누자. 그리고 나중에 끝났습니다라고 하자. 오케이. 근데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어? 아. 잠시만. 잠깐만.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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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utely. 화장실. 아파ilight.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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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끝내자 클립받이 저리 가줘요 내가 끝내줄게요 나 절대 안 돼 자 얘기를 하자 내가 벼루는 안 건드릴게 그러면 너네가 갖고 있는 힌트만 줘 힌트 없는데? 이제 있는 거 알고 왔어 아 진짜? 네 그럼 너 블랙카드 갖고 싶은데? 힌트를 공유하자 우리 나도 알려줄게 아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아 진짜 그만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인 거 같아 왠줄 알아요? 이거 진짜 대박인 거 같아 왠줄 알아요? 저 둘이 지금 인재로 잡혔어 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살았어 나만 살았어 난 진짜 왜 이리 깰 생각이 없거든요 아니 앉아봐 여기 앉아봐 힌트를 공유하자 별은 안 건드릴게 진짜 아 별 건널 거 없어 나 없어 아 그럼 너 거 안 건드릴게 너네 힌트를 가져가면 내가 블랙 별을 다른 애한테 넘길게 아아 너네한테 만지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블랙 별 우리한테 안 된다는 거지? 끝까지 안 줄게 오케이 하나 정해요 나는 그러니까 나 얘기하면 우리 둘 다 풀어주는 거야? 나 두 개 갖고 있잖아 나 하나밖에 없어 나한테 하나 있어요 너 아까 왜 깜쳤어? 아니 아까 없었고 구했어요 어 좀 전에 대신 한 명 말해 좀 풀어줘 진짜 우리 진짜 힘들게 구했어 너 힌트 어디까지 하고 있어? 나 하나 내 거 지금 공유하다가 나왔어 남주는 있었잖아 남주는 있었는데 남주랑 이렇게 공유만 하는 거 아니 세 개만 해 거짓말 지금 남주랑 있다 너네 둘 만 잡혔는데 남주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남주랑 나랑 셋이서 공유하는데 하나를 찾아야 돼 이제 하나만 모자라 우리가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건 대해봐 그럼 네가 얘기해 안 그럼 네 돈 다 뺐 거야 진희 에이 진짜 빨리 알려줘 인간적으로 내 것만 알려줄게 그럼 넌 가지 말고 너만 오케이 너만 얘기해 보여주고 가 도망치면 되지 나 얘기할게 언니 근데 진짜 약속해요 도망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진짜 나 에이핑크 데뷔 일수 어? 에이핑크 데뷔 일수 어? 에이핑크 데뷔 일수 데뷔 일수? 응 보여줘 보여줘 에이핑크 오늘 자 데뷔 일수 오늘 자? 나 간다 이제 아 난 이걸 못 푸는 문제잖아 이제 빨리 가자 아휴 너나 미안하다 언니부터 살자 아휴 내가 빨리 가서 풀어서 이 게임을 끝낼 때 도망치면 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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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됐네 안 되는데 너 그걸 공유하고 내가 별을 그럼 하영이랑 남준 둘 중에 한 명한테 넘길게 하영이랑 나은이한테 넘겨요 둘은 지금 힌트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와 이건 뭐지 사실 하영이가 눈에 있는 거 알려줬거든 뭐? 하영이한테 넣어줘야 그러면 그럼 잠깐 떨어져 있어야지 내가 줄지 저 이분들이 너무 위협적이세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분들만 좀 떨어질 게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오지 마요 오지 마요 나 도망칠 수 있는 아니 나 눈 안 쪘다 보여줘 아니 여기서 두고 갈게요 한 힌트를? 네 아예 나 어디 갔냐? 야 내가 막 볼게 이거 하고 있어 내가 밖에서 볼게 이렇게 그럼 똑똑해 똑똑 난 진심 진심 언니 근데 나한테 없고 잠깐만 아까 내가 애들이랑 하면서 졌나봐 미스터 추 가사에 나오는 추 했음 아 존경됐다 잠깐만 나누기로 했잖아 아 수고하십니다 끝났어 끝났어 이제 김남도 어딨어 나 흥미로 했잖아 야 나누기로 했잖아 부터 다행동 잠시 나누기로 했잖아 굴우 뭐야 손놈이자 뚫었어? 우와 진짜 우리 짱 비andır 저희가 진짜 우와 김남도 진짜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어 틀렸어 뭐라고? 어우! 틀려 안 돼 봐봐 자 이제 게임 끝났어요 무엇을 도와주세요? 하... 내가 안 돼 있네 하... 네 나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 조명 언니 배신감 언니 빨리 와요 이리로 언니 이리 와요 근데 배신감 너무 크게 들어서 지금 막 아무것도 하기 싫다 언니 이리 와 빨리 넘길걸 오늘 세 분을 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신선했던 것 같아요 뭔가 끝이 않아요? 우리맨날 모닝 같은 거 우리끼리 해볼 때 막 치력하고 나는 레이싱 게임 한다 해가지고 사실 막 그냥 세발 자전거 타고 막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스펙타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나름 성의있게 영상을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네 오케이 뭐야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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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첫 번째 비밀번호 우리 첫 번째 비밀번호 우리 첫 번째 비밀 둘째 비밀 위 опасes 우리 첫 번째 비밀 1 cth 벗고 다이었어요 2 cth 1 coh 올랐죠 조심스러운 모습 떠오르네요 그날이죠 우리 처음으로 만났던 그날 아직도 잊지 못해 얼어붙은 우릴 웃게 해준 너 사랑해 이렇게 언제나 있어 줄래요 지켜줄게 My love 또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할 시간 이제 더 보여줄게 받은 사랑 보다 더 지금은 힘들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너의 그 따스한 말만 있으면 충분해 그거면 돼 그거면 돼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찍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낙엽을 깔아주셨어요 우리 아까 전에 운전할 때 일부러 까신 거야 미스터 추 소름 그래서 바다였구나 그래서 바다였구나 그래서 바다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셨구나 눈이 내려주셨을 때 눈도 예쁜데 왜 그렇게 슬퍼하진 2등이야 그러면 블랙카드 필요 없잖아 블랙카드는 누구예요? 1등에 따로 뭘까? 저 영상 USB라니까 자동차 안 좋아할 수도 없고 조용히 해야 하나 선물이 작은가봐요 선물이 작은가봐요 안 보여요 177개 177개 나 돈인 줄 알고 이런 장식을 177개 177개 텔레포트를 집으로 가질 수 있어요 오 아까 여기 있어야 되나요 지금 갈 수도 있네 처음에 별천 개 있어야지 집 가는 거 이게 끝이 아니고 블랙 별의 주인공 그게 제일 궁금해 제일 궁금해 나와주세요 설마 여기 막 청소하고 가고 이런 거 아니야? 여기는 주석이 다 주석 이거 가질래? 다 어디 가 따라가보면 안 돼요? 스크레이트 치겠습니다 조금씩 하나 하나 둘 셋 아 솔직히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진짜 이거 아 진짜 이거 아니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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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죠 자 박수 다시 쳐드릴게요 크게 하나 둘 셋 박수는 치는데 박수는 치는데 이거 177개의 범위지 야 이거 모으려고 지금 진짜 끝 그거예요 진짜 너무나 춥다 벌칙자 나오세요 벌칙자가 벌칙자가 없어 벌칙자가 없어 어딨죠? 벌칙자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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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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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걸 소라 소라언니 괜찮아요? 엄마 무서워 좀 까지 언니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아니요? 어때요? 넓이 나요? 왜요? 세워지신대요? 한 번 더 한번 봐 안 온다 물었다면서요? 소리가 왜 좋은가? 이거 우리가 벌칙이야 우리가 감사합니다 벌칙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벌칙이야 가자 너무 벌칙이야 끔찍해요 끔찍해 끔찍해 우리가 벌칙 받았어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대박 안전했어 감사합니다 재미 재밌었어요 벌칙으로 온 건 알죠? 벌칙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니깐요 계속 재밌다고 그러셨어요 그니깐요 그니깐요 토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대단하세요 너무 재밌어서 토하시는 분들 어쨌든 벌칙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에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핑크의 레이싱 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가자 가자 가시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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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를 처음 봤을 때 틀려오던 중소리 혹시 너도 나와 같은 맘일까 애써 숨겨왔던 그 말 너를 좋아한다는 말